여기 인사 한번만 인사 한번만 오시고 어? 뭐야? 바라꼬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. 그냥 좀 바람이 불게 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봄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부러워 우리 몸을 실망하는 날 오늘 우리는 덩차고 기쁘다 흥믄한 성북의 케미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손님의 눈을 위해 벗겨 계속 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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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